그의 피부 관리법이 궁금하다 뭐 하나도 안 발랐어요? 썬크림만 발랐어요 썬크림만? 부럽다 근데 형 썬크림은 진짜 365일 발랐어요 피부야 좋아져라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 거니?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어떤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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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2004년에 데뷔한 하수 김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자 설렜어 진짜요? 네 부끄럽다 떨린다 진짜 떨릴게 갑니다 갈게요 갑니다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흥망이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내성적이고 좀 조용조용한 편이고 저는 춤을 되게 못 치니까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? 트로트 전국체전 사는 기간 동안? 이 트로트 전국체전이라는 무대가 제가 7년, 6, 7년 만에 처음 서는 무대인 거예요 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TEV identify hair 움직임usters